뭐야 안 잔 거야 아니면 깬 거야 타자 소리 많이 시끄럽지 나 이제 내 방으로 갈까 아니야 더 있어야 돼 알았어 너 완전히 잠들 때까지 여기 있어줄게 혹시 지금 잠 별로 안 오면 스탠드 좀 킬까 아니 나 작업하는 건 상관 없는데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네가 잘 안 보여 보게 해줘 네 얼굴 고개 돌리지 말고 고마워 예쁘다 그럼 나 일 계속 할게 아니 그게 내가 지금 다음 달 말에 있을 공연 기획서를 쓰고 있거든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최 측에서 초대까지 해줬고 또 오랜만에 홀에서 하는 공연이라 대충 때우긴 싫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근데 아까부터 계속 같은 부분에서 막힌단 말이지 뭐냐면 팬들한테 헌정하는 무대 무대를 어떻게 연출해야 진심이 더 잘 전해질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답이 안 나와서 계속 썼다 지웠다 했는데 여기 이렇게 관객이 누워 계셨네 자 나한테 두 가지 계획이 있어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봐봐 첫 번째 안은 뭐냐면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장래의 모든 불이 꺼지고 암흑처럼 캄캄해져 그러다 갑자기 객속 쪽으로 스팟라이트가 하나 둘씩 켜지면서 멤버들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는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노래하면서 걸어가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애절한 노래가 끝나면 천장에서 새하얀 종이 조각이 막 쏟아지고 관객 모두에게 페이퍼 샤워를 선사하는 거야 따뜻하고도 환상적인 분위기로 감동이 두 배 어때? 별론가? 아 맞아 갑자기 끝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긴 해 그.. 그럼 두 번째 안? 너에게 타키르 우리의 인연이 끝나지 않기를 지금의 헤어짐이 끝이 아니기를 이 맘이 너에게 닿기를 괜찮았어? 멜로디 어때? 우리 리더가 얼마 전 완성한 곡인데 지금 다 같이 죽어라 연습하고 있어 그리고 다음 달 무대에 처음 선보이려고 무대에 앉아서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각자 일어나서 객석 쪽으로 나가는 거지 노래하는 동안 한 명 한 명 전부 눈을 맞춰줄 거야 꼭 그리고 곡이 끝나면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얘기해주려고 그리고 우리 첫 버스킹 때부터 조그마한 모임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자 어때? 내 두 번째 계획이? 왜 대답이 없.. 자? 그래 안 그래도 아까부터 존립되고 투정했는데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 그치? 잠든 김에 하는 소린데 아까 들은 멜로디 있잖아 그거 가사는 내가 썼다? 눈이 부시게 웃어주던 그대의 얼굴이 따뜻하게 전해지던 너의 손끝이 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이런 내용인데 다음 달 공연에 네가 와서 직접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네 눈을 똑바로 보면서 노래할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용기는 아직 그런 것 뿐이니까 꼭 와줘야 돼 알았지? 이렇게 한번 더 다잠깃 딱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